이대로 파키키까지 뺏기고 말겠어! 용찬! 저 중에서 진짜 데이노니쿠스를 찾아야네! 하지만...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 그래도 이렇게 포기할 순 없어! 강철단위! 빅슬라그! 좋았어! 성공이야! 아니, 이 정도는 어림없지! 이번 공격도 강력하니까 기대해! 날카로운 발톱! 블레이드 스크래치! 파키킬! 우야맨! 이대로 가, 난 지겠어! 뭔가 방법을 찾아야만 해! 그럼 승부가 난 것 같으니 이번엔 마무리하겠어! 마지막 기술이다! 신념의 깨물기! 마우스, 랜! 난 절대로 지지 않아! 힘찬 회오리처럼! 탑 스피! 가, 스피! 억, 스피! 가! 미세! 제법인데? 오옥! 내 솜씨가! 아, 아! 우옥! 뭐야? 어디서 사라지질 않지? 용찬아, 저기 좀 봐! 저 한 마리만 어지러워하고 있어! 맞았어, 용찬! 그럼 저게 진짜 데이노니쿠스구나! 좋았어! 마지막 주식입니다! 당치기 최우왕 헤딩 마스터! 어디서 저만 해니? 마키케팔로사우루스! 멋지다! 아, 바키케팔로사우루스! 뭐야? 안타깝지만 무승부네 이번에 정말 멋졌어, 파두캐 신비야, 거기 있었어? 무대 올라갈 시간이야 얼른 서둘러요 네 승부는 다음에 내자 그땐 내가 꼭 이길 거야 무승부였지만 훌륭한 배틀이었어 그리고 하만 타면 질 뻔했다고 그건 그렇지만 맞다! 새로운 타인이 있어 왕자님! 스피노사우루스 이옵니다! 어디로 간 거야? 모를 쪽이 옵니다 이쪽? 거긴 뭐의 쪽? 이쪽이구나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저러다 놓치겠네 또 넘어지네 우람이었으면 벌써 잡았을 텐데 실패롭습니다요 왕자님은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나름으로다가 안 돼! 왔습니다 땀 흘리는 왕자님은 종처럼 보기 힘듭니다 왕자님 저쪽이 옵니다 목말라 내가 꼭 꼭 꼭 꼭 kleine 내가 꼭 꼭 꼭 꼭 하는 것 끝까지 이런 것들은 이라 위치해 스피노사우루스 이오라엘 으악 도마뱀다 저게예요 저게 어딘가? 찾았다 넌 이제 내 거거든 아 뭐야 안 돼 간다 절대로 포기 안 해 라마, 스피노는? 여기에 있지. 그, 그 덩치에 엄청 잽싸더라. 난 서투른 도련님이랑은 차원이 다르다고. 자, 공룡 채집하자. 그래, 채집광선. 으아악!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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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빨리해. 알겠어. 채집광선. 으아악! 공룡 채집! 그, 그, 잡았다! 으아악! 아, 어떡하냐, 깜놈아? 성공한 거야. 멋지다! 그, 그야 당연하지. 이건 나니까 성공한 거야. 스피노 넌 내꺼다? 비겁하다! 그 스피노는 원래 내꺼였다고! 쟤 지금 뭐라는 거냐? 내가 먼저 공룡 채집했는데 당연히 내꺼지! 아니야! 분명 내가 먼저 공룡 채집할 거였다고! 너 참 말 많네! 그럼 배틀로 승부를 내자! 불만 없는 거지? 바라돈 받아! 잠깐 기다려 그 배틀은 나랑 해야겠어 누구세요? 우람아! 저 사람도 채집가요! 뭐? 왕자님! 새로운 채집가요니다! 너는 누구니? 난 제이 난 하딜이다 우람아! 나용찬이 말했던 그 제이라는 채집가 말이야! 어! 저 사람인가 봐! 아이 꼬마들! 나용찬과 아는 사이냐? 난 꼬마가 아냐! 강우람이다! 난 루이킴! 이분은 루이 왕자님이십니다요! 뭐 아무래도 좋아 너희들 지금 배틀을 하려던 참이었지? 둘 중 한 사람은 내게 자리를 양보해라 그럼 착한 어린이상으로 이걸 주지 타이뉴수어? 저건! 스테고사우루스야! 아 정말로 주는 거야? 아! 왕자님! 물론이지! 너 대신 배틀을 하게 해준다면? 좋아! 그럼 내가 양보할게! 왕자님! 저 스테고사우루스는! 뭐 어때! 배틀을 하지 않고도 타이뉴수어를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자! 그럼 요건 내가 가져가고 즐거운 배틀 하시기 바랍니다! 가자! 이로이오! 네! 알겠습니다요! 흠! 싱겁기는! 흠! 그럼 시작해볼까? 그래! 좋아! 루라마 중심해! 저사람 굉장히 세보여! 걱정 말라고! 카라멜탄! 하하! 배치워보자! 스피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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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노사우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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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스피노사우루스가 저 공룡보다 두 배는 크다! 그럼 쉽게 이기겠는걸? 체, 작전은 있나? 걱정마. 첫 공격은 양보하고 지켜보겠어. 하지만 그 뒤로 생각할 틈도 주지 않을 거야. 가랏! 안킬로사우루스! 울어마! 단숨에 해치워버려! 좋아! 이걸로 쓰러뜨려주지! 멈추지 않는 공격! 멀티비트 합격! 그래, 와라. 궁극의 방어! 디펜스 위자드! 방어가 강력해서 공격이 통하지 않아. 저걸 어떻게 뚫지? 지금은 공격 카드를 써도 큰 충격을 못 줄 것 같은데. 스피너사우루스! 잡아서 내던져버려! 그렇게 나오겠다는 건가? 그렇다면 나는... 지옥의 꼬리! 마그마 스메시! 울어마! 울어마! 자, 이걸로 끝내줘! 마지막 기술이다! 본노의精神! 베킹 오우스! landed! 이제 끝났다. 으으으으으흐으으으으흐으.... 앙...안 돼... 자신 만만하게 덤비더니 겨우... 이 정도 실력 밖에 안 되나? 하하하하하하 흠, 이마, 이마아아아앙 휴... 흐흐흐흠, 흐흫, 흐흐흐흐흐흐흐으흐흐, 흫,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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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흨 연습 좀 더 하고 와라 말도 안 돼 이렇게 쉽게 찌다래 아기네 아구름 나용찬 뭐야 어떻게 된거야 우람이가 제의라는 사람한테 뭐? 제의가 왔었어? 아 힘들게 잡은 스피노사우루스를 빼앗겼네 아 기분 나빠 뭐 배틀 연습 좀 하라고 다음엔 반드시 꺾어발거야 이런 시시한 장난감에 속아 넘어가다니 그래서 타이니소어가 아니라고 말하려 한 것이옵니다 짜증나지만 이거 꽤 잘 만들었잖아 그건 그렇사옵니다 이로이유 제인지 뭔지 그 사람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해 알겠습니다요 절대로 용서 못해 실패 ucht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